미션 365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교지에 계신 성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문안드립니다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우리 성교사님들이 성교지에서 생활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성교사 자녀들을 성교지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MK의 문제가 참으로 우리 성교사님들한테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우리 MK 한 사람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MK에 대해서 또 MK 사역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 황선호 형제님 나왔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호 형제님은 어느 나라의 MK로 있으셨죠?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본인 소개 좀 조금 더 해보시죠 네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MK로 자랐고요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인 관계로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고요 네 그런데 네 MK들이 참 네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방송 통화에서 많이 인커리즈먼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려운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느낌이 어땠어요? 네 정말 딴 세상 같았어요 네 어떤 면이? 그러니까 네거티브 쪽에 아니면 포지티블리? 어떤 게 좀 어땠어요?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이상한 음식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문화 충격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장점이 되고 또 저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또 동생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였으면 적응하는데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한국에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는데요 네 뭐 갈등이 많았죠 제가 또 그때 사춘기였기 때문에 많이 반항하는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네 하느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너무 큰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MK로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나와서 계속 인도네시아 전에도 다른 선교지로 옮겨 다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친구들이 좀 귀했던 것 같아요 5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사 다니면서 굉장히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게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MK를 뭐 그 T, Third Cultural Kids라고 또 우리가 TCK 네 TCK라고도 얘기하는데 제 3의 문화의 자녀들 아이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에 본인이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있어요? 네 저는 한국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군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국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분께서 많이 그것을 강조하시고 잘 교육을 시켜주셔서 그러면은 국민학교 1학년 때 떠났으면 거의 뭐 한글 교육은 제대로 학교에 우리 한국식 교육은 안 받았을 텐데 한국말 읽고 쓰고 하는 거는 다 편하죠? 네네 굉장히 우리 선호 형제님은 잘 크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찍 떠나서 그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장점이 뭐냐면 미국이나 일본에 사는 자녀들은 그 나라 말하고 또 현지말을 하다 보면 한국말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MK들은 일찍 가서도 한국말을 잘해요 그게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말을 안 잊어버렸어요? 네 본인께서 항상 역사 책을 읽게 하시고 책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한국말도 계속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그러면 가끔 뭐 뭐 TV나 이런 데서 한국에 관한 거 뭐 드라마도 그렇고 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뭐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접했었나요? 본인이 굉장히 많이 센서를 하셨는데요 네 네 많이 감싸고 그러셨는데 역사적인 드라마는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사는 알아야 된다 네 네 자 이제 케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춘기를 다 보내고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게 됐고 이랬는데 뭐 그 선교사 자녀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본인이 선교사 자녀지만 네 제가 에세이도 쓰고 그랬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정말 이 세상에 나그네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느 나라에도 집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시티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한국에 가면 또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한국이 그립지만 또 막상 가보면 또 내 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는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많은 MK들 아마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다시 한번 인커러지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시민권은 독수리나 호랑이 이런 데 있지 않냐고 정말 한입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맨 참 귀한 말씀인데 MK들 지난 과정들은 누구보다도 MK를 컸던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데 MK가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뭐 그럴 텐데 MK들의 장점부터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굉장히 적응하는 데 빠르고요 힘든 일이면 굉장히 서바이벌 모드로 막 바뀌는 것 같아요 투지가 강하군요 투지가 강하고 적응도 되게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좀 단점이다라고 MK의 단점은 뭘까요? 좀 사회에 제가 지금 자비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아는데 사회에 좀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두려움도 많고 여기에 내가 얼마까지 또 정책을 하게 될까 또 얼마까지 있을까 그런 것도 몇 년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어본 질문 중 하나는 5년 후에 너 자신을 어디에서 보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5년마다 이렇게 이사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MK들의 단점 그것도 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MK들이 MK들 만나면 잘 통하죠? 네 바로 바로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통화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MK들은 말하지 않아도 딱 서로들 서로 아는 것 아는 거죠? 네 그리고 MK로서 그 선교지에 있을 때 또 하나는 MK들이 보는 부모님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말을 안 하지만 선교지에서 당하시는 어려움들 또 억울한 일 힘든 일 누구보다도 MK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서 너무 잘하는데 그 마음들이 참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세요? MK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은? 저로서 부모님들이 네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요 저는 부모님이 항상 정말 성교하시는 것에서 저희의 믿음을 항상 강조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하늬만서 잘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항상 함께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좋았고요 아마도 떠나있으면서 대학생을 하면서 더욱더 부모님이 귀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네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면서 우리 부모님 정말 귀하시고 훌륭하시다 그 얘기가 생각이 된 거군요 자 그런데 그 MK 시절을 조금 더 회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그 더위를 어떻게 어떻게 참았어요? 아 저는 네 항상 찬물에 샤워하더라고요 네 바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간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방학 때만 또 엄마 아버님 또 만나야 되고 네 방학 때만 방학 때만 만나고 학교를 가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어디서 공부했죠? 시카고 위튼 칼리즈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좋은 데서 왔네요 아 네 네 그러면 장학금도 받고 그러셨어요? 장학금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항상 매치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돈이 있어서 온 건 아닌데 사실 전혀 아니죠 그렇죠? 믿음으로서 네 그리고 한국에 가자니 또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로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와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쉽지는 않지만 부모님들도 믿음의 도전이지만 본인들도 사실은 믿음의 도전이죠 믿음의 도전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곧 한국의 군대를 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MK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많이 아시죠? MK들에 대해서 네 미국 생활은 좀 어떤가요? MK들한테 미국 생활 많이 외로운 것 같고요 많이 정말 MK다운 홈이 필요한 것 같아요 MK를 알아줄 수 있고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네 저의 아이덴티티가 스토리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줄 수 있는 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 방학 때 네 반드시 또 거기에 기숙사를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 또 어디를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되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또 선교지에 또 가기는 또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생활을 쭉 하셨죠? 네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네 근데 어떻게 방학 동안에 잘 그러면 좋은데 연결되고 나가고 그랬어요? 네 제가 MK를 만나게 됐고요 네 만난 게 참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MK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 이제 이 말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MK이노스가 어떤 단체인지 뭐 하는 데인지 네 MK이노스는 정말 제가 미국 오기 전부터 시작한 건데요 한 6년 전부터 네 MK이노스는 Greek어인데요 M 작은 소문자 M 그리고 카이노스는 큰 대문자 그래서 M은 저희의 MK들의 굉장히 겸손한 비기닝을 시작을 의미하고요 카이노스는 그릭 문자로 새로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M. 카이노스는 저희가 MK들의 과거를 아이덴티티를 잘 리멤버하고 카이노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든 M. 카이노스고요 네 거의 이제 MK들이 방학에 갈 곳이 없어서 네 두리번 두리번 걸을 때 MK들이 캘리포니아에 모이면서 네 그렇게 모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M. 카이노스의 지금 회원이 우리 MK들 수가 정기적으로 등록된 회원들이 있어요? 네 정기적으로 리트리트에 오는 회원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리더십은 한 15명 정도 있고요 네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60명부터 한 100명 정도 네 그게 이제 미주 저녁에 있는 미주 저녁에 있는 MK들이 겨울에 와서 이제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네 네 그러는 거죠 네 네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죠? 네 저는 올해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았고요 네 전 전체 리트리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도 지금 리트리트가 준비되고 있나요? 올해는 네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말리부에서 네 서부해안 말리부에서 네 그렇게 모여서 이제 또 강사들도 오셔서 네 강사들도 강의도 해주시고 영어로 하나요 주로? 네 영어로 다 영어가 편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엠카이노스의 리트리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 그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? 진행할 때 정말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네 파이낸슐리는 정말 네 언제나 필요하지만 많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아카머데이션이나 이제 리트리트는 26일부터 30일이지만 그 전과 후에 방학이 있기 때문에 MK들이 있을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면은 뭐 이렇게 한 군데 다 몰리지 않아도 몇 명씩 흩어져서 묵어도 되는 건가요? 네 흩어져서 네 가정에 묵어도 되고요 네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올해도 그 방이 필요하고요? 올해도 네 그런 곳이 필요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남가주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우리 MK들이 성교사 자녀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여기 학교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남가주에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도 하고 하는데 좀 방을 도와주실 분들 또 물질로 좀 리트리트를 도와주실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 자녀들이 성교사님들 따라가서 본인들은 성교사로 파성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하고 같이 성교사에서 살다 보니까 참 본의 아니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동시에 또 장점이 많이 생기는 또 좋은 사람도 되긴 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이런 MK들을 좀 도와주시겠다 섬기시겠다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 썸미니스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우리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MK 얘기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MK 얘기들 중에 혹시 MK들이 일반적으로 다 겪는 일들이지만 좀 친구들 얘기 중에 생각나는 좀 어려움들을 겪었던 얘기들이 좀 있나요 네 뭐 여럿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우리 일반적인 MK에 대해서 일단 MK들은 몇 년 동안 같은 곳에 살지 않고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 사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5년마다 거의 나라들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정말 친구들이 매번마다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비밀 얘기도 빨리 털어놓고 그래서 많이 상처들도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노하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MK들 중에 좋은 모델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잘 된 분들 네 그렇죠 저희 지금 MK노스에서도 많이 MK들 분들께서 앨범도 내시고 리빙 캔버스라고 되게 컸거든요 같이 앨범 알아요 김상희 승교사님 아이들 자녀들 네 그분들 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하여서 MK들도 이제 더 이상 MK가 아니고 MP Missionary Parents 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커 나가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구나 하는 그런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MK들 중에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여기서 공부도 끝내고 좀 자리를 잡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회 사역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뭐 좀 예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좀 주위에 네 아직까지 많이 MK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것들이고요 어떻게 잡을 찾고 어떻게 해야지 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정착할 수 있고 선배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커리어를 빌드 해가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선배들과 일단 후배들의 커뮤니케이션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배워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노하우들이 있고 커넥션도 있으니까 네 MK들은 항상 커넥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인터내셔널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선호 형제님 황선호 형제님 우리 LA에 있는 엠카이노스 그 선교사 자녀들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에 지금 회장으로 오래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얘기를 조금 더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경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사역을 하셔서 저희가 라이벌스쿨이랑 이렇게 학교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친구들이 두 군데 있으니까 굉장히 배신자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구에 되게 좀 미쳐가지고 그랬군요 네 굉장히 무릎까지 다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재밌었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인도네시아는 좀 특이한 나라인데요 네 좀 미국은 이제 러스 수도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약간 무법천지라 해야 되나요 그래요 부질서하고 종교적인 법이 조금 더 미국 법처럼 이렇게 거의 모든 90%가 99%가 거의 무슬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법이 거의 생활 법칙이고요 샤리아 법이라고 네 샤리아 법이죠 그 이외에는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퍼스틱한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무슬림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네 같이 같이 다니는 몇 명 친구들이 있었고요 제가 방학 때 부모님 사역하시는 돌아가면 무슬림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지낸 그런 적들이 많네요 네 그때 그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무슬림 친구들하고 좀 혹시 어떤 면이든지 기독교가 어떤 거라고 혹시 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런 마음도 좀 있었나요 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죠 아마도 네 여러가지 미션트립이나 비전트립을 갔다 오면은 극단적인 섬 쪽으로 저희가 많이 갔었어요 마두라 섬이라고 그런 적들도 있었는데 네 서로 네 서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받는 게 이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돼지나 개나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무슬림들은 그런 호기심들도 많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좀 더 순진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네 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 그 인도네시아 언어로 예수님은 이슬람 마시에요 그래서 이슬람 마시가 누구신지 어 그리고 그분이 예언자만이 아니시고 선지자가 아니시고 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셔는 것을 그것을 네 정말 네 많이 쉐어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들에게는 정말 신이 한 분이시고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용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계를 많이 열어놓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선호 형제님이 지금 90년생이라고 했는데 어휴 뭐 많이 아네요 이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네 예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로서 내가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나도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처럼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어떤 마음이 책임감이 좀 있었군요 계속 네 정말 네 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 혼자 네 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네 필링은 정말 아 성인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동생은 어떻게 좀 어 거기서 클 때 본인은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갔으니까 네 그리고 한국을 떠난 건 국민학교 1학년 때 떠났지만 그럴 때 동생은 잘 견뎠나요 동생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기 때 떠나서 네 정말 정말 MK인 것 같아요 제 동생은 네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괜찮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진짜 오래 해서 네 얼마나 했어요 6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찍 엄마 아버지를 일찍 좀 떨어져서 그런 네 그런 아픈 곳들이 상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부모님하고 관계는 뭐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회복됐고요 같이 좀 몇 달 전에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조금 시간을 보낸 게 굉장히 많은 이너 힐링과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MK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정말 네 기도로서 그리고 또 성령으로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성교지에서 키울 때 사실 다 못해주는 게 많아서 그렇죠 마음도 아프시지만 동시에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또 기대하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오는 또 심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? 성교지에 있을 때? 제가요? 네 아 정말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드시구나 안 되셨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나요? 아 저는 그런 느낌이 지금은 좀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mature 했으니까 그런데 아 그때는 아 부모님이 정말 젊으시고 그러셔서 좀 그럼 뭐 몰랐던 이해하지? 누가 부모님을 그때 사춘기 때 이해를 하겠어요 부모님 마음을 그래서 못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아마도 모든 MK들이 그럴 거예요 정말 저희가 MK들 볼 때 부모님 원망하고 나중에는 정말 부모님 싫다 부모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부모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느님의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정말 많은 sacrifice 하셨구나 그런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정말 부모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지나 이제 거의 뭐 이제 학교도 대학도 졸업했고 정말 이제 군대도 갈 때가 됐고 그런데 그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성교사님들 그 성교사 자녀를 두신 성교사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좀 어떻게 우리 성교사 자녀를 좀 더 이해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조언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좀 부모님들한테 제가 감히 어떻게 조언을 느낌대로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MK들을 하셔야 되는지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가출하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책가방에 가방에 책을 위인전을 몇 개 넣어놓고 네 부모님 왜 데려오셨냐고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 안 붙잡으셨으면 정말 전 나가서 어떻게 됐을지 고아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MK들은 주님 앞에서 구별됐고 나중에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사용되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윽급해 주시는 게 저는 제 조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게 제일 좋은 대안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선호 형제님의 앞으로의 그 비전은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들이 있으세요? 네 좀 큰 비전인데 쉐어도 될까요? 아 그럼요 네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네 그리고 북한과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위에서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는 곳을 기도하는 미팅이나 곳을 좀 오간을 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네 이스라엘 위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과 주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되는 그런 그런 건 되게 빅 비전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? 사역자의 컬링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잠잠하게 네 기다리는 것이 전공을 뭐 하셨죠? 네 전공은 지질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얼러지라고요 아 지얼러지 그러면은 그 앞으로의 분야는 어떤 뭐 다양한 잡 분야로 치면은 다양한가요? 아 전 에너지 쪽으로 공부하고 싶었는데요 아 네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네 열어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LA 그 오렌지 카운티 부애나팍에서 아 엠카이노스라고 우리 성교사 자녀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황선호 형제님 지금 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와 또 다른 나라에서 성교사 자녀로 국민학교 1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짧게 우리 성교사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좀 형으로 만약에 그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MK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격려의 말씀 짧게 해주세요 네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정말 환희만 바라보고 기도로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MK 이슈에 대해서 MK였던 MK인 우리 황선호 형제님을 잠깐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우리가 MK에 대한 대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교재계선 성교사님들 또 이 방송을 혹시 들었던 우리 MK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내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선호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성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